지난 2017년 양주시는 사회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 이후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보훈회관이 덕정동에 새롭게 신설돼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분산대 운영되어왔던 보훈단체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단체 활동을 위해 개관한 보훈회관은 덕정동의 지상 5층, 전체 면적 900일 제곱미터 규모로 세단장을 마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보훈단체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보훈회관이 유공자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곳이 되길 바라며 힘찬 첫 출발을 축하했는데요. 바로 이날의 주인공 호국영웅들도 오랜 시간 바래왔던 보훈회관의 개관을 기뻐하며 호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본보기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보훈회관은 사무실, 회의실, 식당 등 주요 시설들이 마련돼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져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안보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보훈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 고귀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호국영웅들 이들의 숭고함을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 양주시는 보훈회관의 첫 출발과 함께 감동양주로 보답하겠습니다.